안녕하세요. 치즈볼 너무 맛있어 핫도그 고소한 고소한 맛 아삭아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과정을 만듬어요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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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우 이랬지에 고구마가 완전 알아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치즈볼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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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치즈브라이브 치즈브라이브 크리에이징 마카롱 윙쏘 브랜드 윙쏘 브랜드 엄청나게 아삭아삭 고춧가루 음... 이게 바비큐 소스?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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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